우리가 모델을 만들었고 학습까지 시켰으면 이제 모델을 써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써먹으면서 이 모델이 쓸만한지 아닌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가 학습을 시킨 것은 20도일 때는 판매량이 40개야, 23도일 때는 46개야, 알았지? 라고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모델한테 온도가 20도면 판매량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델이 40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학습을 한 것이고 대답을 애매하게 하거나 완전 엉뚱한 대답을 하면 학습이 잘 안 된 거니까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는 지금부터 브라우저에서 직접 편집을 할 건데 여러분은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모델에게 프레딕트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코드예요. 프레딕트. 그때 여러분이 예측하고 싶은 원인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잘 학습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원인에다가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사용했던 온도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 원인은 온도 데이터를 탄서로 만든 값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값인데 저 결과 값도 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콘솔을 열고 리로드를 해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포크스에 의해서 100번의 반복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어떻게 신통치 않냐면 20을 줬더니 마이너스 14래요. 23을 줬더니 정답은 46인데 마이너스 17이라는 거예요. 엉뚱하죠? 그건 왜 뭐예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학습을 더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코드를 카피했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델을 다시 핏하는 거예요. 기존의 모델에 추가적으로 핏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조금 올려볼게 한 1000 정도로 아니 한 2000 정도로 올리면 100번씩 반복하다가 2000번 반복을 하겠죠. 자 좀 기다려 봅시다. 시간을 줘야 돼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000번 반복 학습을 시켰더니 온도가 20도일 때는 26을 나타냈고 23일 때는 30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학습이 덜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2000번 반복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자 2000번 더 반복 학습을 시켰더니 어때요? 온도가 20도일 때 이 모델은 39개를 예측했어요. 온도가 23도일 때 44개를 예측했어요. 한 번 더 학습을 시켜볼까요? 자 이제는 온도가 20도일 때 40을 예측했네요. 소수점이 있긴 하지만 또 온도가 23도일 때 45.8을 예측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쓸만한 모델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을 하고 또 예측이 잘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보지 않고요.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온도 20도와 21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 적이 없는 22와 23을 물어보는 걸 통해서 정답을 맞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크닉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한 괜찮은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제 모델을 쓰면 됩니다. 자 모델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15, 16, 17, 18, 19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값들을 여러분이 텐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델에게 이 데이터들을 프리딕트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다음 주 결과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다음 주 결과를 프린트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즉 온도가 15도일 때는 30개가 팔릴 것이다. 온도가 19도일 때는 38개가 팔릴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마법의 구슬과 같은 크리스탈 같은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와 대박이죠? 감동받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을 드디어 이해하신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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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